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프은학 캠핑장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인 C2번을 예약했어요 앞쪽에 작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뒤편에는 바로 편의시설이 있어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불편함 없이 캠핑하기 좋았습니다 빠르게 텐트부터 쳐볼게요 이날 날씨가 영하 17도여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텐트를 치고 바로 펜히터부터 세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eometric 딱 맞고 1,000원 여기 있는 곳은 잠깐 쉬다가 장작에 불을 붙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강연번호를 처음 사용하는 날인데 일본에서 날아온 중에 충격을 받았는지 버너가 살짝 휘었더라구요. 사용할 땐 잘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휘어있는게 보이네요. 근데 이게 뭐라고 구하기가 어려운지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지금은 휜거 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요건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등갈비 김치찜입니다. 1시간 이상 푹 끓여서 부드럽게 익힌 다음 진공포장해왔어요. 밥은 미니 압력소스로 지었구요. 간단하면서 밥맛이 너무 좋아서 몇년째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김치찜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구요. 끓이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이렇게 포장해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등갈비 뼈가 고기랑 잘 분리돼서 부드러웠고 국물이 새콤 매콤 했어요. 이번엔 해주시오. 여러분들은 약 6일엔 닭 Cly Kapi tycznie 닭찜 닭찜 깨끗 탔는데? 탔다고? 아니야 이거 안 탔어 오이 탔 Corinthians 탈er 탕 탈 탈 다행이다. 뜨거워. 어. 머리 컨디션 너무 좋다. 오늘 목도 이쁠까? 응. 좋네. 근데 고운 거가 썩었나? 완전히 익은 거 같지는 않아. 완전히 익은 거 같지 않다고? 씁쓸한 맛이 나지. 씁쓸한 맛? 다 조심해. 역시 będzie. 이 partis Sev다 마 coule Admiral 먹기 간단하게 bare loaf 쫓아올 Suppose 만남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수제 시원하게 만들어보기 착각 설탕 수제 액세 향후 과일 알은 커피는 내 맛이 아니야 어? 내 맛이 아니야 왜? 써 네? 실패? 아이스로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점심은 간단하게 밀키트로 먹었습니다 마켓컬리에서 구입한 생 어거스틴 파타이예요 마켓에 대한 신을 넣어둬 이제 Late 찹쌀떡 ural 이제 저녁 예쁜 offset 마켓컬리 생각보다 맛있다 마켓컬리 생 어거스틴 파트 왜 이렇게 입이 심심해 별 생각없이 사본 밀키트인데 식당에서 사먹는 맛과 비슷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또 사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사이트가 좋은거 같아 짐크네기도 좋고 화장실도 가까워 응 최고야 그게 여기 샤워실도 따뜻해 겨울에는 여기만 와야겠어 응 완전 깡깡 얼진 않았는데 여기 살짝 얼었대 왜? 얼었어 안 얼은 것도 있어 이 시려 막 이리 웃겨 파인애플 같다고? 했어 했어 나 방법을 알았어 어떻게 해? 어? 아이씨 응 아 손 시려 손 시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으로 여기로 했어? 아 어머 또 열릴 텐데 어머 어머 어 뭐야 괜찮아 밑에 봐봐 어? 근데 쓰러져 있었대 응 봐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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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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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어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불편해 응 안 불편해 응 소금 불닭소금 스쿠리 물 소금 소금 천천히 소금 후추 소금 소금 고구마 고춧가루 맛있게 먹겠습니다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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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덕 맛있다 찌개 맛있다 뜨거워? 굴맛을 느껴야 돼? 흐흐흐흐 미소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 또? 모양을 잡아보서 하는 거 아니고? 아닌데? 한 벌로 한 장점에 바늘을 대고 초코를... 뭐야? 졸래 빨라옵시나? 사슬들이 45코 떠주겠습니다. 큰일 났다. 개어려워. 이 초코로 통화하는 게 사슬들이죠? 근데 이게 두툼해야 된다니까, 시리? 스테인더. 먹어도 아픈 곳에. cheesecake. 베리에 손질을 그릇에 넣어줍니다. 슬로우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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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있는거 맞쌔? 어? 추크림 더 넣어야되겠다 이거 뭐야? 응 원래 이렇게 반죽맛이야 내꺼 먹어봐 밀가루 맛나지 않아 원래 붕어빵 이렇지 않나? 아니야? 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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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응 내꺼 안 먹는데 마 먹을거야 꿀이 줘 꿀이 헐 짜잔 이쁘지? 응 이쁘네 잘 익히셨네 잘 익히셨네 음 음 으악 으악 뜨거 어때? 맛있어 근데 안 맛있어 치즈가 좀 짜야되는데 국산치즈라서 안짠거 같아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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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자 온라인 동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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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단무지 오랜 단무지 오랜 단무지 오랜 단무지 VIP병동의 다른 회장님께서 저를 급히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랜 단무지 에리가 이거 묻혀 팡이 찌개 고춧가루 엄청 맛있다 고춧가루 徑 고춧가루 고추 고추 médico 청양고추 고추 곁 고춧가루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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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야채리아 초점은 안잡힐다 튀김 뜨거워 초점이 안잡히다 라면에 소중한 식감이 조금 더 풀린다 가르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